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탁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무과금요정 영웅변신카드 합성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합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순까지 합성 도전을 하고 저도 다른 유저분들처럼 전설 도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부장 계정에 70레벨 이상 캐릭이 4개가 있습니다 실현던전 노가다를 통해서 변신제작 코인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합성을 얻은 희귀카드와 실현던전 노가다로 얻은 희귀카드로 지금까지 합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수를 부여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18번의 합성을 진행하면서 영웅변신카드 1장을 얻었습니다 영웅변신카드 확률을 얻을 확률이 10%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미있는 요소가 될 듯 합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오늘 영웅카드가 나오겠죠 합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번개 번개가 칠지 이번에 치지가 않았네요 실버레인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성 확률이 거짓말을 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번개가 치길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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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데 안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저는 확률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영웅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모아서 다음 차수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